가슴이 아파와 최영국 이사장님이 나한테 지시했습니다 자, 시작 집 비운 시간 지난 거 알죠? 끌어내세요 내가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주 다시 만나면 어떨까? 이거 싹 다 손빨래해요 아이 글쎄 기억 안 난다고요 최준혁 거예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려는 게 확실해요 최영국이 구급차에 실려가? 당신된 살인으로 내가 반드시 죄값 치르게 할 거야 돌아올 수 없겠니